영희야 나 아까 이거 받아놨어 오다가 이따가 가면 와플 바꿔주나? 와플? 아 이건 래플이잖아 복권 복권 어 이따가 랜덤 드로잉 하나? 응? 드로잉? 그림 그리는 거야? 나 그림도 잘 그리는데 아니 그 드로잉 말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드로잉이라는 것은 물론 그림 그리기라는 그리기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드로잉이라는 것은요 뽑는 추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서 영희가 말한 랜덤 드로잉이라고 한 건 무슨 뜻이에요? 제비뽑기 정도 힘으로 사용해서 드로잉이라는 단어 두 가지 뜻 기억하세요 그림 그리기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 더 추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짜라던 그리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